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늦잠을 잤어요 저게 고 됐나봐 오늘은 완전히 어저께 나 몰랐는데 디스코드 다른 사람 음향이 울리죠 울렸죠 왜 그러냐면은 스피커로 하울링 된거 같아 거기 디스코드 소리가 조금 크니까 내가 평소에 듣는 게임소리보다 그래서 그 내가 다른 사람 소리를 좀 줄이고 그리고 디스코드가 문제가 있지만 그 하울링은 스피커 문제인거 같아요 어응이님 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뭐 있었지 또 뭐 음향이나 뭐 이런거 좀 불편한거 없었어요? 어제 내전은 뭐 에이 말 안할래요 괜히 곤란하게 하는거 같아가지고 교미네이터님 백비트 응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하나 먹을게요 에 제가 불편합니다 여러분들 그 언급은 좀 안해주셨으면 좋겠고 가까운 사이일수록 지켜야되는게 더 그게 있는거에요 아 먹먹한거 아 소리커서 먹먹해지는거 있죠 그거 컴프레서를 세게 잡아서 그런거 하면 안들리거든 디코 울리는거는 제가 듣는소리를 줄여야될거 같고 킹창맨 뼈치킨님 후원 감사합니다 롤게임소리랑 제소리는 괜찮죠? 그니까 디스코드 소리를 줄여야되는데 그럼 디스코드 사람들소리가 큰편이에요 여러분들이 듣게 후원 감사합니다 아 남친 생긴거 축하드립니다 안커요? 조금 크지? 그니까 조금 크면은 울린거야 그니까 게임소리보다 커서 울린거야 제소리는 같이 묶여가지고 뭉개져가지고 하울링 걸릴때 내 소리까지 같이 들어가가지고 그런거 같고 아이예트 뀨칸버님 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동갑내기 듀오는 그니까 제가 방송에 들어가있다고 해서 방송을 보고있는거는 아니에요 한 3분 보다가 보통 딴거에요 병거망독님 21결고도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진득하게 보는 방송 3개 있습니다 철면수심 전장방송 철면수심 전장방송 몇매사냥꾼님 백비트원 감사합니다 한동숙님 롤 근데 한동숙님 롤은 나머지 3방송에 비해서 그렇게 막 진득하게 보진 않고 마침 들어갔는데 롤이 한창 하고있다 그러면 봐 근데 큐 잡힌다? 그러면 안봐 내가 롤방송을 재밌게 봐 롤방송을 시청자순으로 정렬해가지고 그렇게 봐 근데 웃긴게 실력방송을 안봐 그니까 실력이 점점 이상해져 기묘해져 아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님 만원우원 감사합니다 만원우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낙일21님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구독하면 광고가 안나오죠 훈수는 안둬 내가 왜냐면 다른 아이디가 없어요 침착맨 빼고는 성태군 방송은 왜 안가냐면 손가락을 단속할 자신이 없어서 안가 진짜로 그 채팅창 때문에 힘들어서 잠깐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트라우마가 있는데 내가 가가지고 혹시라도 치면은 좀 그렇잖아 도망감사합니다 근데 뭐 나중에 뭐 같이하면은 뭐 같이하면 너무 좋죠 요저 요구 다른 방송은 아 치에르 키에르 캐에르님 면도기 필립스 노랠코 S9000 추천드립니다. 저도 쓰고 성태님도 쓰시는 걸 쓰시는 질 좋은 면도기입니다. 추천 벌써 받았죠? 일단 한번 볼게요. 아 존네 주르라니. 뚜레주르예요. 차기가 있는데. 주식방송은 JYP 떡 나가기 전에는 챙겨봤어. 의중의 주식방송. 허옇게 떴네. 아재같이. 아재는 이런 거 발라야 돼. 아재는 미용을 신경 안 써서 이렇게 떠도 몰라. 버즈미표. 이렇게 해줘야 돼. 근데 이게 또 국소부위. 좁은 부위로만 하면은 또 이런 데가 안 돼. 좀 넓게 발라야 돼. 넓게 발라. 안 그러면은 여기만 촉촉하고 또 여기 주변이 띠처럼 이렇게 돼. 흰색이. 넓게 발라. 돌출입이 아니고 부정교합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틀어줬어. 턱이. 그래가지고 아래 턱이 좀 앞으로 나와 있어.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야 되거든. 앞니보다 살짝 앞니가 덥듯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이게 이 아래가 비슷하지. 이게 좀 약간 앞으로 나와 있는 거야. 이렇게 틀어져서 나와 있어. 종수 한 대 한 대 쳐달라고 그러죠? 똑숙잘하라님 일결구독 그거는 따로 부탁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조만간 한 대 맞을 것 같은데? 이거 뭐 재밌게 본 방송? 요즘은 그런 그 정도 방송 보는 것 같아. 롤방송 갓보기 방송도 롤 할 때 가끔 보고 마스카님 방송 나 이상하게 마스카님 롤방송이 재밌어. 그 항상 처음에는 1킬을 따고 기분이 좋아서 나는 여기 티어가 아니라고 설명을 하다가 끝날 때 보면 기가 막히게 져 있고 한탄을 하는 게 너무 재밌어. 근데 이상하게 초반에 잘 풀렸는데 이상하게 흘러갈 때가 있어. 팀원이 좀 이상할 때가 있고 그냥 한타 합이 안 맞아서 그럴 때가 있고 마스카님은 그냥 적당히 잘하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져. 호드대장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포셔님 전장을 전장도 가끔 봐요. 요즘에 전장 재미를 못 붙여가지고 안 봤는데 다시 또 하면서 붙여가지고 전장 방송도 좀 보지 않을까 그리고 난 스토리 게임 같은 걸 아예 못 봐 진득하게 방송을 못 봐 얍채곱창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결투? 결투도 재밌을 것 같더라. 카드에 다 너무 올라와줘. 오늘 꿈에서 침청매님이 면도도 못하고 우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아팠습니다. 고맙습니다. MMDD SSSSSSSSSSSSS S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자꾸 내전 누가 이겼냐고 그만 물어보세요. 예의 아닙니다. 진짜 눈차 말씀드리지만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지켜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오류를 범하곤 해요. 가까운 사람한테는 막하고 안 친한 사람한테는 깍듯하고 코 성형할 건데 금연 자신이 없네요. 코 성형을 안 하면 되잖아. 코를 다치셨나? 내 친구 고등학교 때 싸움나가지고 1대 1대 4로 싸웠다가 코 돌아가가지고 코 그거 맞췄는데 그것도 성형이라고 하나요? 후원 감사합니다. 수술 및 교정하기 가장 좋은 시기 금연은 그냥 안 하면 돼. 나도 한 일주일 됐나? 지금? 일주일 됐나? 이게 한 번 한다고 했으니까 1개월 보장은 해야죠. 그쵸? 1개월 보장제 전 이거 확 돌아간 거 실제로 좀 불편해. 잘 안 씹혀. 눈 밑에 이거 검은색 검은색 지방재배치 머리숱 요정도? 아 코 성형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친구 만나는데도 안 피웠어. 대단한 거예요. 친구들 만나는데 안 피운 거는 진짜 대단한 거야. 인정해줘야 돼. 가산점 줘야 돼. 이틀 추가해줘야 돼. 진짜 솔직히. 테이블에? 네 명 나까지 네 명이었는데 두 명이 피우고 나랑 안 피우는 한 명 테이블에 있고 세 명 다 피웠다면 오일에 좋죠. 인터넷 찬스 스마트폰 인터넷 할 수 있죠. 오일은 없고 요즘에 파리바케트랑 쓰레주르 같은 데서 샌드위치가 비싸거든? 그런데 제과점 샌드위치 비싼 거 알죠? 5,000원에 이거 이거 두 개거든? 두 개에 5,000원 하는데 아침에 같이 아침인가 원래 그런가 같이 커피를 같이 시키잖아? 커피가 1,000원이야. 그래서 세트가 6,000원 정도 해. 6,500원 괜찮아. 요즘에 하도 비싸가지고 6,000원이면 괜찮아. 옛날에 난 진짜 이거 샌드위치 왜 이렇게 비싸야 되는데 회사 복지로 아침마다 먹는 거죠. 그리고 이게 아침에 신선하게 만들어가지고 좋아. 요즘 싼 거 고르면 풀산 들어있어요. 아 근데 쓰레주르랑 파리바케트는 다 그 용량이 똑같은데? 안에 들어가는 거 뭐 에그 들어있는지 뭐 들어있는지 그런 거 차이만 조금 있고 편의점도 맛있어. 요즘에 미쳤다니까. 헐이 장난이 아니야. 편의점이. 음식점 수준이야. 난 그래서 리얼로 편의점 햄버거를 좋아해. 난 진짜로. 뭐 간편해서 먹는 거보다 맛있어서 먹는 게 더 커. 근데 이상하게 편의점 햄버거 먹으면 채팅창에서 딱하게 봐. 그래서 막 몸에 좋은 것 좀 먹지. 속 버려요. 몸에 좋은 거 드세요. 근데 걱정해주시는 마음은 알겠는데 난 근데 진짜로 맛있어서 먹는 거였어. 그거랑도 비슷해. 내가 집에 가면은 뭐 먹을 거냐면 항상 라면 먹는다고 그러거든. 난 진짜 라면 먹고 싶은데 라면 먹지 말라고 그래. 아까운데 매장에 있으면 커피 구독권 써보세요. 라면 아니면 떡볶이 냉장 보관하는 그 떡볶이. 경기면도기는 밥 먹고 12시에 들어갈게요. 건강검진 결과는 안 나왔어요. 시험은 뭘로 다듬는지 제가 이따가 방송에서 알려드릴게요. 폐활량 체크하면서 현타 왔나요? 폐활량 체크 안 했어요. 요즘에 코로나라 체크 안 하더라고. 근데 나 폐활량은 좋아. 폐활량까지는 모르겠고 폐 건강은 좋아. 항상 건강검진하면 좋게 나와. 간이 안 좋아. 내가 간이 안 좋고 암안부, 반만부는 야간방송 있으면 못하죠. 나머지는 대충해요. 근데 그거 효과가 없대. 느릿느릿 걸어가면 아무런 효과가 없대. 신진대사 그 활발하게 하는 것밖에 없대. 나 술 안 먹는데 간이 진짜 안 좋아. 이거는 뚜레쥬르에서 파는 샌드치. 종특이 종특이 좀 있어. 안 좋은 부위는 신경 써도 계속 안 좋고 좋은 부위는 그냥 내버려 둬. 내가 피부가 좀 좋은 편이거든? 지금은 많이 상한 게 이 정도인데 관리를 아예 안 했잖아. 나 지금 원래 여기 빨갛지도 않았어요. 원래 진짜 피부를 막 했는데도 피부는 그냥 복불복이라 로션도 안 발라. 원래 나이 들면서 피부가 노화가 되면 피부가 이제 촉촉한 게 유지가 안 되니까 로션으로 계속 해줘야 관리가 되는데 진짜 안일하게 관리를 해가지고 관리를 안 했지. 관리를 안 해가지고 훨씬 더 망가져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타고난 게 있어요. 피부는. 관리를 아무리 해도 그거 안 되는 게 있고 근데 이제 내가 야외활동을 안 한 것도 크죠. 야외활동 많이 해가지고 자외선 쐬는데 거기다가 로션도 안 바른다? 그럼 난리나지. 이거 타고난 게 근육량이 작아. 아니 적어. 약골이야 그냥. 체형이. 뼈가 얇고 근육이 별로 없어. 운동을 안 한 것도 있는데 타고난 게 그래. 나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맥이 엄청 약해가지고 맥박이 허약체질이었어. 뼈가 두꺼운 사람 있어. 그냥 운동 아무것도 안 해도 한 번에 300씩 드는 3대 300 드는 사람도 있어. 그냥 운동 하나도 안 했는데. 그래서 내가 근육량이 항상 평균보다 아래였거든. 건강검진 받을 때. 이번에 살짝 검사하는 거 봤는데 평균이야. 그래서 난 그걸 딱 느꼈어. 아 지방이 지금 굉장히 많거든. 지방 버틸려고 근육이 생겼구나. 지방 늘어나면서 근육량이 평균이 됐어. 전문님도 딱 전형적인 힘센 스타일이지. 저는 운동 한 번도 한 적 없는데 살찌면 맨날 헬스 하냐고 물어봐요. 지방이 붙는다는 거는 오히려 좋아요. 살찌운 다음에 지방을 빼면 잘 빼야 돼. 왜냐하면 지방을 뺄 때 자연스럽게 근육도 빠져. 얼마나 빠지느냐는 관리에 따라서 다른 거고 근육도 같이 빠져. 살 빼면. 애국부숭이는 잘 있어요. 손가락은 안 얇아지죠. 왜냐하면 손가락은 근육이라는 게 없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손가락 힘 이거 손가락 힘은 손바닥 인대 힘이에요. 인대 힘. 손가락 근육이라는 건 없습니다. 텐더 텐더. 도라에몽 손은 왜 나오냐. 좀 약간 체중이 좀 많이 나가면 여기가 이렇게 오동통하게 되는 건 있어. 그렇지? 오동통해져. 근데 그건 근육이 아니고 지방이에요. 조금 오동통해지는 거는 여기가 지방으로 이렇게 한 거라 근육 있어요. 저 의사인데 의사가 모든 지식을 다 알고 있습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이 없다고 했어요. 가청자 여러분들이 의사 말을 믿지 마. 우리말 믿어. 이 텐더가 아시죠? 손바닥 근육으로 만약에 여기 단련이 되면은 분명히 근육 매니아들 단련하는 거 환장해가지고 여기 무조건 단련한단 말이야. 그럼 여기가 로니 콜먼처럼 돼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어야 돼. 솔직히 크레이들님 3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100%야. 왜냐하면 모든 신체를 단련하는 거가 취미 겸 직업이면서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로니 콜먼처럼 돼 있어야 돼. 근육이 있다면 말이죠. 근데 아니잖아요. 이게 만약에 근육이 있다? 투수들? 야구에서 투수들? 극적. 이렇게 극적. 손목 당연히 근육이 있어야지. 손목에도 근육이 없잖아. 인대잖아. 여기도 근육. 다 있어야잖아. 아니죠. 바솔로미오 9만 6 감사합니다. 옛날에 마리아노 리베라 양키스 전설적인 투수 항상 0점대 방어율 자책점 기록하면서 한 1점에서 0점 0점대를 항상 만들었었어. 그치? 꾸준히. 세이브 엄청 많고 세이브 최다 세이브일 거야. 호프만 그거 넘어가지고 갈비지게임이다. 홍님 호응 감사합니다. 의사입니다. 손가락엔 텐동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마리아노 리베라 선수는 왜 공을 투피치로 던지는데 왜 못 막냐. 직구 아니면 변화곤데 왜 못 막냐. 이거를 아 리베라 1점대 0점대 찍은 적 없어요? 1점대 투수 1점대 투수 아구힘이 개세서 이게 우그러뜨린대. 그래서 궤적이 이상하게 간대. 아구힘이 다른 투수도 다 직구 아니면 변화곤 아님? 변화곤 1 변화곤 2 이렇게 있잖아. 오승환 선수도 그냥 돌직구 그냥 하면 못 치는 게 아구 힘이 세가지고 그렇대. 그러니까 그게 현실이야. 그 민대풍 회전해오리 아니 그게 누구야. 태백산의 파워슛 이거 있죠? 이게 실제로 되는 거야. 눌러가지고 이렇게 던지면 궤적이 이렇게 속아서 못 쳐. 일반적인 그 공이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뭐 공 끝이 좋다고 그러잖아. 끝에 속도가 쑤 이런 게 아니고 아무튼 달라. 달래대. 난 야구 잘 모르지만. 아셨어요? 여러분들? 손가락에 근육이 있다고 하는 친구들 있으면 항상 말해주세요. 궤적이라는 게 바뀝니다. 손가락에는 인대가 이렇게 있고 손목도 근육이 없잖아. 인대가 아셨죠? 손가락 근육이 없습니다. 옛날에다가 점프킹 하면서 배운 거예요. 깨서 눌렀는데 손가락 근육이 아프다고 하는데 알고보니까 손가락 근육이 아프다. 자 그러면은 오늘 할 거 재밌는 거 면도기도 온국민 온택트 축제 11절 페스티벌 중 하나인 11번가에서 구매하나요? 좋은데? 거기서 살까? 그래 광고주인데 11번가 한번 가보자 11절인데 근데 이거 하면은 또 영상에 광고 달아야잖아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돈도 안 받았는데 광고 광고 영상입니다. 달아야잖아. 친구 같고 안 돼요. 오늘 시간이 없어요. 1시 반에 꺼야 돼요. 그래서 마이크만 알아보고 꺼야 됩니다. 또 괜히 또 오해를 사. 연관 지어서. 아셨죠? 자 그러면은 제가 오늘 할 거는 뭐냐면은 마이크 전기 면도기 그 구입 방송이에요. 왜 사냐? 일주일에 한 번씩 필요한 물건들을 사려고 하는데 그동안 필요한 게 있는데도 귀찮아서 안 산 게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이번 기회에 방송도 하면서 필요했던 물건들도 하나하나 구비하자. 이제는 좀 거지같이 살지 말고 좀 뭐 필요한 거 있으면은 좀 사가지고 좀 사용하면서 좀 살자. 이런 취지 좋은 취지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시작이 이제 차를 사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저번에 마이크 하나 샀죠? 고맙 감사합니다. 편은 놀랍게도 아직 안 샀어요. 고르기만 했어. 제네시스 G80을 한 번 타보고 싶어서 하남 스타필드에 갔는데 없어졌어. G70만 있어. 왜? G70이 이번에 새로 나왔다고 그걸로 도배를 해놨어. 세대를. 근데 잘 나왔어. G70이 이번에 새로 나온 게 너무 G70으로 사고 싶었어. 왜냐? G70은 더 작아서 이뻐. 차는 작을수록 이뻐요. 아, 후원 감사합니다. 아무도 안 사요. 근데 G70을 타봤는데 나는 괜찮아. 근데 뒷좌석이 좁아. 좀 좀 심할 정도로 좁아. 아방대보다 좁은 것 같아. 왜냐면은 차 공간은 아방대 크기인데 아방대는 시트가 진짜 얇거든? 그 아방대만의 그 공간빼기 시트가 있어. 공간빼기용 시트가. 소나타 아방대에 들어가는. 근데 제네시스는 고급 그 스포츠 아니 고급 세단이다 보니까 시트가 두꺼워. 그래서 뒤에가 되게 좁아. 되게 좀 사실상 뒤에 사람 잘 안 타고 가끔 타는 사람? 주로 앞에 두 열만 타는 사람? 이 사람은 G70 좋아요. 근데 패밀리카로 하기에는 별로야. 근데 G80으로 하기에는 커. G80이 한 그랜저 크기라는데 후륜이라서 구조상 공간이 안 나온대. 어쩌라는 거냐고? G75 안 나오나? 아 75보다 77 G77 그래서 시승을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시승을 좀 해보다가 G80하고 GV80하고 두 개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미 브라운 구시지로 정해놔서 차 얘기하면서 시간 보내는 거지. 나 진짜 면도기는 아예 몰라. 37세에 군필 남자 그냥 G80 자가소유주입니다. 와 미쳤네. 어? 차를 그냥 주면 안 돼요? 남자는 필요 없는데. G80 사서 혁준이한테 일주일만 앉아있어 달라고 하자. 그게 뭔데? 그거야? 그 길들이기? 차 길들이기야? 그 야구 선수들 글러브 사면 이렇게 해놓잖아. 공 이렇게 해가지고 글러브 길들이는 것처럼 앤초님 2천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면도기 제가 고르면 따라 사신대. 2천원 감사합니다. 조기타님 후원 감사합니다. 브라운 구가 미쳤나봐? 필립스 절대 사지 말래. 근데 필립 필립은 빅헤드님 성함이거든? 정 들었는데? 아 후원 감사합니다. 클럽에서 신나게 돌다 죽었다고? 왜? 클럽은 못 가잖아 요즘에. 아 변창민님 후원 감사합니다. 아 그렇게 안 돼. 아 그 본명 밝히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래? 어 크크님 3년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5년 전에 알려졌대잖아. 아 큰일 날 뻔했네. 아 나는 이거 유출된 줄 알고 내가 아 나는 나는 본명을 항상 까고 당기니까 이게 몰랐지? 이런 건지? 아 그런 거였어? 아우 씨 아 뭔 치면이야 음? 흉이 얽은 게 뭔데? 유출 장인? 그거? 그거 그 자나 때 그거? 픽벤 그거 유출한 거? 펩시 조안님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면도 자체는 필립스가 더 잘 된대. 아무튼 그렇게 하고 마이크는 오디오 테크니카 2505인가? 그거 사려고 했는데 루윗에서 이거 스티머 그거 뭐 있다고 특가로 지금 행사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저번에 오신 분이 해주셨잖아요. 했어요. 그래서 음 마이크 오늘은 마이크 아니 마이크를 잡고 면도기 살 건데 면도기를 왜 사냐면은 제가 옛날에 전기면도기를 하나 산 게 있어요. 필립스 제품은 모르겠어. 모델은 근데 면도기를 이렇게 막 이렇게 하잖아. 내가 지금 면도를 어떻게 하냐. 이 전체적인 숱을 테이블 끼워서 밀어. 이잉 이렇게 밀어. 어? 이잉 이잉 해. 그럼 이제 그 고르게 되지? 근데 여기서부터 짜증나. 왜? 이잉을 해도 들쑥날쑥해. 이거 당연히 들쑥날쑥한 건 있는데 완벽하게 되진 않는데 너무 들쑥날쑥해. 너무. 왜냐? 날이 잘 안 먹는다는 거야. 어? 살짝만 지나가도 그냥 바로 배워버려야 되는데 면도기가 전기면도기가 어떻게 하냐면 이잉 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톱날이 이렇게 있잖아. 이잉 하면서 지나가는 걸 자르는 거야. 이잉 이렇게 하는 거야. 되기만 해도 잘라야 돼. 근데 원래는 옛날에는 하면 날카롭게 딱 잘렸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냐? 이잉 하다가 얘 만났어. 털을 만났어. 면도기가. 만나면은 너 잘 걸렸다. 이러지 않고 가봐. 한번 못 본 척 해줄게. 가. 이런다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들쑥날쑥해. 얘가 마음이 약해졌어. 오래되니까 인간처럼 유해져. 사람이 유해지듯이 면도기도 유해져.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털을 봤는데도 못 본 걸로 하겠습니다. 이래 버려. 그래가지고 이거를 일단 불만이 그거. 그리고 두 번째 불만. 충전이 안 돼. 그래서 할 때마다 항상 끼워놓으면 과충전될까봐 하기 전에 끼워. 선을. 그리고 한 30초가 1분 지나면은 이제 키면은 꽂은 채로 키면은 돼. 그러니까 충전이 안 돼. 그러니까 빼면은 그러니까 유선이야. 사실상 면도기가. 잉잉 이렇게 하고. 별로 안 썼어. 한. 몇 년 썼더라? 한 5년 썼나? 아 후원 감사합니다. 트리머. 맞아. 트리머랑 면도기랑 똑같은 거 아니야? 끼워가지고. 잉잉. 그것도 면도기인데? 수치기. 면도기에 끼우는 게 있어. 다. 아 그래요? 전기면도기 그 3개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말고. 이렇게 딱 끼우는 거. 트리머식 그 면도기가 있단 말이야. 그리고 이렇게 다 숯을 친 다음에 나는 남은 부분을 날 면도기로 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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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지금 오늘 면도를 대충 했는데 여기 남아있죠? 이런데. 왜 그런지 알아요? 귀찮아서 면도크림을 안 바르고 해. 그러니까 면도크림을 안 바르니까 어떻게 돼? 아플 거 아니야. 역으로 거꾸로 해가지고 하면 그러니까 틱 틱 틱 대충 틱 틱 그리고 면도날을 바꿀 때가 됐는데 안 바꿨어. 계속 귀찮아서 이것도 사야 돼. 그래가지고 날이 안 먹어. 날이 안 먹어요. 그래서 그냥 날 면도기도 사야 되고 전기 면도기도 사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돼서 지금 사야 되는 이유가 생겼어요. 원래 전기 면도기는 깔끔해 안 되는데 똥 싸면서 할 수 있으니까 쓰는 거예요. 자 그럼 트리머를 사는 게 좋겠죠? 저 옛날에 그 도르코 광고도 했었는데 그 도르코 면도기를 계속 쓰는데 그게 없어서 그래. 날이. 날을 다 썼지. 그 이후로 안 샀지. 그래서 옛날 날을 계속 쓰는 거야. 도르코 국산이지. 가성비 최고. 성능은 비슷한데 그 가격이 엄청 싸. 쿠팡에서 사면 내일 출근하기 전에 사용 가능. 내일 출근할 때 안 사도 돼요. 안 써도 돼요. 자 그러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고 편한 격리 업무 격리나라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왜 애태 해결 안 했냐. 이렇게 강제적으로 하는 상황이 안 나오면 안 한다 이거예요. 아셨어요? 강제적으로 하는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 아셨어요? 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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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리머로 검색해요? 전기 트리머 응? 뭐 엔진 뭐 이런 거 아니야? 목공구인데? 고맙습니다. 어 이렇게까지 필요해? 감사합니다. BTS 240인데 이건 직구밖에 못함. 아 아저씨 저도 수현민인데 라인은 날면더기로 따니까 트리머 좋은 거 하나 사세요. 아 그게 좋겠다. 안산말고 잘산 출신이면 잘 샀을 텐데. 감사합니다. 어 아 이렇게 야 선 넘는다 이거 봐봐 일단 이거 개불편하죠? 삐딱하게 되어있는데 이거 줄 이렇게 되어있는 거 삐딱해 이거 좀 불쾌하죠? 그러니까 합성한 거잖아. 그죠? 그림자가 없잖아. 뭔가 각이 안 맞아. 근데 이게 진짜 좀 불쾌하고 일단 후원 감사합니다. 테두리 절삭 마무리 작업 DIY 가공 그 대충 납득이 돼. 근데 공예 조각으로 갑자기 넘어가면 어떻게 해? 이거는 좀 여기까지 3개는 이해가 되는데 납득이 되는데 이걸로 갑자기 넘어 튀어. 후원 감사합니다. 아 이거는 아니지. 이게 가능하다고? 원터치 스위치 보쉬은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파워가 있어. 차량 수리하러 가면 카센터 가면 보쉬 해가지고 막 이렇게 있거든? 보쉬 전동기구 뭐 이런 거 있어. 이 폰트랑 이 색깔하고 이 디자인 이 뭐지? 로고가 간지야. 이게 진짜로 뭔가. 브랜드가 되게 이미지가 되게 멋있게 딱 잡혔어. 복수님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목공에 대해서 뭘 하냐고? 참나 씨. 어? 전기면도기 샤크. 샤크. 전기면도기 샤크오빠를 위한 올인원 트리머. 샤크오빠가 누구야? 한경이 전기면도기. 한경이 물걸레 청소기 아니야? 그치. 한경이 물걸레 청소기지. 이거 다 파는 거야? 이분이구나. 다 만드나 봐. 물걸레 청소기. 진짜 유명해. 한경이 물걸레 청소기가 대박이야. 마이크까지 팔어? 아니 그거 면도기까지 판다고? 와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제품으로 고객의 신뢰를 지키며 세상을 이롭게 하겠습니다. 헝익인간 송백지죠. 이용후생 아 2001년부터 했어. 한국형 스팀 청소기 최초야. 스팀이 출시. 2세대 한경이 스팀 청소 출시. 그러니까 이게 이 스팀 청소기의 어떤 그 효시지. 아 벤처 대상 이야 이 행보가 미쳤네. 어? 대통령 표창장 수상 근데 웃긴게 한 연도에 하나씩 굵직한게 하나씩 있어. 그치? 이거 여러가지 있었는데 백 쓸거 아니야. 제일 그 센거 넣었을거 아니야. 하나씩 깔끔하게 아 이런거 보면은 아 그 어떤 CEO님의 어떤 정신이 보여요. 이게 보통 막 덕지덕지 붙이거든? 어? 있는거 없는거? 산만하게? 아 이게 없구나. 부왕부왕하게 설명하려는게 없구나. 자 법인 설립 차세대 인류상품 선정 수출탑 수상 브랜드 대상 수상 아시아 파워 여성 기업인 선정 세계로 움직이는 여성 150인 선정 승우아빠는 100인에 선정되는데? 직장인이 뽑은 함께 일하고 싶은 CEO 선정 아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승바 승이죠. 아쿠아젯 대상 수상 사회 공원 미쳤다. 미쳤어. 깔끔하게 만들었는데? 홈페이지를? 가산디지털로 해. 후원 감사합니다. 아 그치 나도 2018년도에 뭐 하나 했죠. 주식 있어요 이거? 아니 이거 검색하는데 갑자기 면도기에 한경임 전기면도기가 있어가지고 다 있어! 주방 건강 소독살균인가? 뭐야? 뭐야? 샤워? 뭐야? 생활? 없는데? 피부 미용? 후원 감상 없는데? 뭐야? 거의 그냥 청소기 원툴이네. 있는건 없어 또. 스팀 청소기는 다 팔렸어. 스팀 다리미. 스팀 다리미는 또 할인해. 잘 안 팔리나봐. 물걸레 청소기 할인해. 70% 18만원짜린데 5만원에 팔어. 솔드아웃 69% 막파네? 이런거 하나정도 구비하는거? 나쁘지 않죠? 아 이거 뭐 장독대 같다 좀 디자인이 그쵸? 약탕기 같애. 이거 봐. 좋은거 아냐고? 약탕기 같은게? 약탕기 약탕기 같은게 좋아요? 아 이거 왜 봐. 면두기 봐야 된다니까. 왜 안말려? 면두기 봐야 되는데. 바리깡 바리깡. 바리깡이라고 쳐야되나? 어 이거. 그치? 뭐가 좋아? 보통? 근데 브라운 시리즈 9는 그거 면두기인거 같고 제일 비싼거 볼까요? 와... 99만원 뭐야? 네이버 페이도 안돼. 뭔데? 되게 투박해 보이는데? 아 할인해준다. 10만원 할인해준다. 홀스몰? 맑게 사람꺼보다 비싸? 이게 개쎈가봐. 파워가. 그죠? 작정하고 밀어버리는거야. 이거는 진짜. 이게 이렇게 되어있죠?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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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자르는거거든. 여기가? 왔다갔다 하면서 여기가. 두개가 있어. 살은 안짤려. 겁먹을 필요가 없어. 근데 이게 이렇게 비싼건가? 홀스몰. 웃긴다. 홀스몰도 있어. 와. 말타는용 양복도 따로 팔아. 난 그냥. 뭐. 캠브리지 뭐 이런 데서 사는건줄 알았는데 아니야. 와. 말타는용 가방도 따로 있어. 말목보호대. 퍼미네이터 좋아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말목보호대봐. 야. 전용이 다 있네? 등자 끈. 야. 다 비싸다. 음? 비싸. 초보자를 위한 안장? 30만원. 세일가야. 원래 35만원이야. 팀메이트님 1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살거나봐. 나 오늘 시간 없어. 진짜로. 아. 근데 이거 너무. 신기한데? 이거 봐. 해충 방지용 귀마개이래. 이거 그냥 넘어간다고? 이걸? 어? 알았어요? 이런 거? 아. 있어. 쓰고 있었어. 맞어. 쓰고 있네. 아. 아. 이걸 넘어간다고? 커요운데? 와. 이거 얼마야? 하나 사고 싶은데? 3만원. 살만하네. 이렇게 쓰면 귀여울 것 같지 않아?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말모자. 말모자도 팔고. 아. 승마 부츠. 말통도 팔아요. 말통. 이거 뭐야? 말 내복. 말 내복. 내복이라는 게 안에 받쳐 입는 옷인데 이거밖에 안 힘든 게 내복일 수가 있어? 외투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말 내복. 아. 커요. 커요. 말이 이렇게 귀엽다니. 어? 여기다 말 내복에다가 말 모자 이렇게 딱 쓰면은 진짜. 그리고 말. 말목 보호대랑 이맛의 홀스몰 봅니다. 이맛의 홀스몰 봐. 오한방지용 말옷 클래식. 해충방지용 말옷 탑. 진짜 비싸다. 하긴 말이 크니까. 그치? 실내용 말옷. 인감독보다 더 비싸. 소영이가 한 가지 집중돼서 걱정이에요. 뒷발에 한 번 차이면 귀엽다는 말 쏙 들어가죠? 그치? 쏙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죽겠지. G70 가격 관련 용품도 약간 비싸죠? 탐라국 자동차 커버네. 이거 한번 보자. 실외용 말옷이 있고 이렇게 실외용이 있어. 오 이거는 무슨 마산 경기장 그거 같다. 실 내용이 있어. 내복은 그냥 마구깐에 있을 때 입는 건가 봐. 오함방지용 말옷 해충방지용 말옷 외승용 말옷 말은 옷도 몇 개를 갖고 있어야 돼? 말 보자. 아 사람 보자네. 말 영양제. 발급에 바르는 거. 말 영양제. 말 영양제. 말 근육용. 말 관절용. 말 신경 안정제. 말 소화제. 말 컨디션 유지용. 말 비타민. 말 과자 및 장난감. 후원 감사합니다. 그린티 페이버 푸딩님. 부그부그님. 후원 감사합니다. 말 색이. 아 근데 허여운데? 홀스몰이라는 게 나 있는지 몰랐어. 풀옵션 장착하죠. 있을걸? 말 갈기에도 쓰는 거 있을 거야. 전용. 왜냐면 말 이게 털이 억세니까. 나 옛날에 안산에 성경 상점이 있었거든? 그 종교 기독교 상점 뭔지 알죠? 나 그때도 깜짝 놀랐어. 어렸을 때. 중학교 때. 후원 감사합니다. 어렸을 때는 견문이 좁다보니까 그런 게 있으리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생각하니까 그런 어떤 기독교 용품 같은 거를 교회에서도 어디선가 사야 되잖아. 혹은 교인들이 사야 되잖아. 성경이랑 여러 가지 막 팔어. 펩시 조안용. 말 기저귀는 똥받이가 따로 있던데. 마차에. 아 말 간식 그래놀라. 2만 원. 야 말들이 왜 이렇게 다 잘생긴 사진 찍으니까 다 잘생긴 말 쓰겠지. 아 이렇게 먹습니다. 아 후원 감사합니다. 야 힘줄 힘줄 돋을 때까지 열심히 빨아먹네? 이게 이렇게 맛있어? 말사탕? 후원 감사합니다. 힘줄 돋을 때까지 먹어. 얼마나 맛있으면 이게 봐. 환장에서 먹잖아. 뭔데 이게. 그래놀라를 설탕 같은 걸로 굳혀가지고 딱 달아놓으면 이렇게 핥아먹는 거야? 보통은 이제 이거를 그냥 씹어먹을 줄 알았는데 맛있는 곡물들로 가득함. 마구깐이나 박목장에 걸어놓는다. 말의 스트레스와 권태감을 줄이기 위해 사용. 말이 마구깐에서 심심해 뭔가를 물어뜯을 경우 이 제품을 사용. 코르넬 대학과 브리스톨 대학의 유명한 행동주의자들의 이에 개발됨. 장난감으로 장난감의 대용으로 사용. 홀더는 따로 구매하십시오. 그래놀라 단품으로 배송합니다. 이것만 따로 오고 홀더는 따로 사야 돼. 아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되겠죠. 이야 별게 다 있다 진짜. 알았 나 오늘 이거 방송 안 봤으면 몰랐죠? 여러분들 좋은 경험 하죠? 말고 하자. 말과자 신기해. 여기 통에다 이렇게 넣는 건가 봐. 맛있는 말과자. 인공 착생제나 보조청과물 없이 유럽산 소재를 사용해 제조. 코넬 대학과 브리스톨 대학의 행동연구자들에 의해 사용 권장되는 제품. 브리스톨 대학이 이거 이걸로 유명해? 호원 감사합니다. 사촌동생이 승마에서 고문에 말키우는데 돈 엄청 많이 드는데요. 눈이 이쁨. 어 눈이 이쁘다. 돈 진짜 많이 들 것 같아. 딱 봐도. 얘 등치 크니까 또 엄청 먹을 거냐. 어? 말 놀이용공. 여기다 건초를 집어넣어서 어? 여기다 건초를 집어넣어. 강화 플라스틱에. 건초를 막 쑤셔도 되죠. 아저씨가. 그럼 막 이걸로 갖고 노는 거야. 축구하는 거야. 놀이를 통해 말을 안정시키고 소화를 촉진시킴. 목초지에서 사용하기 특히 적합. 그리고 놀다가 배고파? 건초를 씹어먹어. 개구부로 충분한 건초 공급 가능. 3kg의 건초를 담을 수 있음. 미쳤다. 후원 감사합니다. 솔트? 말 소금? 어디까지 말 전용 제품이 있어야 되는 거야. 소금 정도는 그냥 다 같이 먹어도 되잖아.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이거 궁금하잖아요. 이거 넘어가면 못 보잖아. 감사합니다. 내일 제목. 김포에서 면두기 구입하려 오신 승우 아빠님. 아 후원 감사합니다. 근데 안 궁금해? 말 소금이? 아니 소금 그냥 먹어도 되잖아. 소금이 뭐가 달라. 준느게 핥아먹네. 진짜 아예. 말들은 다 핥아먹네. 소트리나 돼지는 아래에다 이렇게 고개를 아래로 숙여가지고 먹는데 얘네는 팔자가 진짜 좋다. 뭐 번역투다? 아 후원 감사합니다. 근데 말은 관리가 진짜 힘들어요. 와 쫄리볼 쫄리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갖고 노는 건가 봐. 없나 봐. 후원 감사합니다. 아 그만 봐. 그만 봐. 그만 봐. 딱 하나만 보자. 양계용품 편자 편자 좀 무서워. 그만 봐. 그만 봐. 아 뭐 이씨. 이것 때문에 그래! 무선 클리퍼 99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98만원. 이건 사람 거겠지? 말고기 팔걸요? 겨드랭인데? 뭐야 이게? 이게 어떻게 깎이는 거야? 나 이 효과가 너무 열받아. 스스스 스르륵 이렇게 하는 게. 뭘로 제모하는 거야? 아 레이저로? 원래 이렇게 비싸요? 나 이거 이렇게까지는 필요 없어. 이거 이거! 이거지! 이거지? 헤어컷 키트 바리칸 이거지? 이거 말하는 거잖아. 그치? 아 난 이게 필요해. 탭 기어 사는 거. 와우. 이렇게 자르려면 진짜 힘들겠다. Iya. 에엥. 어... 어... 근데 이거... 이걸로 하는거랑 그냥 면도기용 트리머랑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어요? 미리 차이? 탭 차이잖아 탭 차이 면도용 아니 그루밍 뭐 그루밍? 바리캉 인거? 뼈 찍힌 포탈의 차갑닭 검색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차갑닭 검색했었어요 우리 동네에 있는데 배달이 안되더라고 수염 아무튼 만원 감사합니다 차갑닭 저거 살면 하루종일 방송에서 에엥 이럴거같은데 상마에도 화딱지나 수염 리머 와 와 1100만원 필립스 보죠 한놈만 걸려라? 48개 한번 드려올 때 해야돼 48개 장사하라는거지 이거 사서 48로만 걸려봐 후원 감사합니다 성태쿤 맨날 방송에서 감자 싹 낸거 같던데 근데 이거 봐 이런거 이런걸 원하는게 아닌데 난 그죠? 난 이걸 원하는거에요 이런거 어 탭 끼워서 이 순만 길이만 재정비 오우 비싼데? 고급인데? 탭이 이거 탭이 아니잖아 이건가? 크 근데 나 이거밖에 안써 이런거 안써 이거 뭔지 알아요? 콧구멍에 넣어가지고 코털 깎는거에요 엥 돌아가면서 이 안에서 아 탭이 여깄네 탭 탭이 여깄고 이거는 그냥 면도 그리고 이거는 엥 이거는 좁은 범위 다듬는데 이거는 뭔지 모르겠어 좋네 근데 여기 비싸? 가성비 모델로 가자 인기순 장미 보거스 왈세 브랜드 클리퍼 추천드립니다 바버샵에서도 많이 씁니다 장미 보거스 장미 보거스 면도랑 바리캉이랑 포터레드 같은게 있어요 찌끄럭님 후원 감사합니다 자기 친구 별명들 다 하는거 아니야? 장미 보거스 왈세 이걸로 일단 봅니다 수염 트리머 이런거 말고 브라운이 좋다고? 아 9시리즈 이거 말하는거야? 시리즈 9 오 멋있는데 야 이거 말도 안되잖아 어?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있어 이렇게 된다고? 포토샵이잖아 일단 봐 아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도자기같이 된다고?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날로 밀어놓고 말도 안되는 소리 이건 또 왜 이렇게 현실적이야? 이게 된다고? 아 이건 돼야지 이건 돼야 돼요 이거 아까 그분 아니야? 이게 된다고? 나 이게 필요한게 아니야 탭 끼우는게 필요해 딱 10만원? 내가 별로 안좋아하는 디자인이야 브라운은 방수라 크림 발라서 면도 가능해서 일반 전기보다 더 짧게 깔게요 오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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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소리나 어? 이것도 있어? 좋지 날 면도기 뒤쪽에 날 하나 더 있는감 음 좋지 워 근데 이거 좀 별로인 것 같아요 아..하나도 안깎였잖아 개 많이 남는데? 아니 탭을 끼워도 이게 일정 그게 남아있어야지 이렇게 숱이 이렇게 없다고? 후원 감사합니다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씨팔 어쩌라는거야 어 이건 뭐지? 프레시..프레시온.. 프레시시온 휠? 이건 뭐야? 프레시시온 휠이? 클리퍼로 검색해주세요 깎이면 구랄하고 지랄 안깎이면 안깎인다고 지랄 이건 뭐야? 뭐라고? 이거 뭐라고 했어요? 나 못봤어 채팅.. 이거 돈해보느라 길이? 길이? 근데 이거 길이가 되면 너무 사기 아니야? 탭을.. 굳이 끼울.. 하나만 하면 끝이네? 말도 안되네 말도 안되네 나 이거 살려 그러면 후원 감사합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차라리 수염을 기르는게 어떨까요? 근데 수염을 막무가내 기르잖아요 여러분들 머리 기르는 것처럼 막무가내 기르면 진짜 지저분해져요 바르셀노루나 면도기를 왜이렇게 아.. 추천하시지? 바르셀노루나 면도기가 뭐기 어 지금 이건 깔끔한 편이야 안다듬으면 더 지저분해져 아 이거 사야겠다 아씨.. 솔드아웃 클리퍼로 검색하래 후원 감사합니다 홀스몰이나 더 보여주세요 클리퍼 이거네 아이씨 바르셀노나? 아 바르셀노나 안사 남자 클리퍼 아 또 이건 이러네 비싼거 이 정도까지 비싼걸 원한건 아니었는데 한 10만원 20만원대 없나? 어? 멋있어 그리고 이거 뭐야? 옆에 이거 이거 뭐야? 골든비 골든빛이 동봉되어 발송됩니다 사은품으로 다른것도 아니고 골든빛이 동봉됩니다 이거는 못참죠 오 이거 그리고 여기 실버 90분 사용할 수 있고 충전시간은 120분 충전해서 90분 쓸 수 있어요 클리퍼 클리퍼 중량 407g 아 근데 이게 되게 올드하게 생겨가지고 멋있다 그죠? 아 진짜 살 생각 있어 프리미엄 커팅 와일 프리미엄? 와일 매직 클립? 세라미 속살? 아이스 스프레이? 뭐 이렇게 쓸데없는게 많지? 나 그냥 이것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해외비해송인데도 5일만에 받았어요 물건도 좋습니다 생각보다 소음도 적고요 좋아요 잘 쓰고 있네요 오 이분 어? 뭐야? 인형이 머리가 자라? 왜 잘라줘? 인형 머리를? 왜 잘라줘? 인형 머리를? 캐팅창 뭐라고 자라? 씹 조져놨는데? 하하하하하하 아 왜 잘했구만 아 잘하셨는데 왜? 뭘 조져놔? 아니 인형은 여기가 이렇게 안 나니까 뜨문뜸 안 나니까 그런거지 뭘 조져놔 근데 좀 많이 파먹긴 했네 아니 원래 이렇게 했지? 근데 너 왜 이렇게 깔끔하게 자리 좋아요 잘 쓰고 있네요 윗머리만 파마한거 왜 이렇게 이상해 보임? 아 그러네 뭘 조져놔 조직인 어 완전 좋아요 어 좋은게 많네요 역시 모터힘이 좋네요 조금 무겁습니다 역시 최고입니다 시니어보다 살짝 무겁지만 그래도 디자인이 예뻐서 만족합니다 평생 쓸 생각하니까 너무 설레요 어 다 전체적으로 어 다 전체적으로 점수가 높아요 사용자가 그렇게 많진 않은거 같고 Q&A 어 이렇게 제품 구입할때 어 좋나봐 이거? 나쁘지 않은거 같은데? 이걸로 해요? 왈 어쩌고 왈이 뭔지 벌써 4개 4개 어 클리퍼를 묻는다면 빨리 쳐내고 홀스몰 이거 이걸로 할까요? 그리고 이거 사면은 만약에 사면은 선택은 검수는 검수는 뭐야? 아 검수? 이거 제대로 된건지 제대로 된건지 확인해주면 좋지 그러면 메탈이지 딴건 뭐야? 플라스틱?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나 이런거 못 고르겠어 어? 하.. 나 이거 못 고르겠어요 아 없이 없이 할래 후원 감사합니다 뚜리머가 날 길이 세부 조정 되는거 아님? 되는거에요 왈 보거스 장미 친구 이름이라 해서 저 삐졌습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뭔.. 아 이제 진짜 내가 뭐 하는게 아니고 저 죄송한데 뭔 말이에요? 왈 보거스 장미가 그니까 뭔 말이야? 아 내가 좀 이상해지려고 그래 왈.. 왈 보거스 장미가 뭐야 왈이 브랜드 이름이라고? 아 그래? 아 그러네? 왈? 가이드 없으면 그치 아 이게 왈 난 상상도 못했지 나 이런건지 알았지 1 왈 2 왈 그래서 뭐 무슨 뭐 1장 2장 뭐 이런거 뭐 면도기 업계에서 쓰는 뭐 그런건줄 알았지 아 이거는 아 왈이구나 그럼 장미랑 보거스가 있어? 근데 왜 안나왔어? 아 이거는 아 왈이구나 클리퍼를 검색을 안해서 클리퍼를 검색을 안해서 장미 아어어어어어어어 10년 예상합니다 이게 2020년 10월에 이런 최고의 바리칸 장미 바리칸 크게 불편하거나 다치거나 하지 않음 이게 그렇게 좋나봐 소원 감사합니다 끼우는 흰색만 더 보완하면 보완하면 AS 부탁드립니다 야 미쳤는데? 평이? 옛날에 장미칼 있었잖아 그치? 편리성 사용하기 편리해요 생각보다 견고해요 편리하고 견고한다는 얘기가 되게 많아 무게 얘기는 별로 없고 택배가 온 줄도 몰랐음 누가 가져갔으면 어쩔? 물건은 아직 사용해보지 않았으나 구성품은 문제없는 것 같네요 스펀지 하나랑 빗까지 챙겨주신 데는 참 감사함을 느낍니다 다만 택배가 언제 도착한지도 모르고 문 앞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걸 오늘 낮에 외출하면서 발견했네요 다른데 택배기사님들은 문자라도 남겨주시던데 좀 황당했습니다 근데 이걸 여기다 써 3점 주고 다 칭찬이야 다 칭찬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 같아 내가 봤을 때는 택배 회사 잘못을 여기다가 어필한다는 건 네가 전달해라 네가 택배사에 말해서 항의해라 왜냐? 택배 회사 전화번호 검색하고 이런 거 귀찮으니까 난 여기 산 데 가가지고 남기면 편하니까 여기다 쓰기 오 이거 나 이걸로 할래요 그리고 쿠팡이야 마침 바로와 나 이거 좋은 나 디자인도 마음에 들어 이거 끼우는 거 있어 끼우는 거 없을 수가 없지 여기 있잖아 쏘마마 근데 이게 길이가 되나? 나 5mm인데? 장미 수염 클리퍼 보거스? 이거요? 3mm, 6mm 타퇴잖아 이발기 최적의 경도 63 보거스의 기술력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와 이거 이거 싸꾸리대 일반인도 사용하기 쉬운 전문가용 이발기 와 이거 탭 바꾸는 것도 되게 편해 군대에 이거 많이 있다고? 오 이거 멋있는데? 멋있잖아 보거스 클리퍼 VG-2114 콘덴서 모터 사용으로 저소음, 저진동 실현 근데 걔는 왜 나와있어? 걔랑 뭔 상관이야? 아 애견 커트예요 항문 중심으로부터 밖으로 향하여 커트하되 항문이 보이도록 커트합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아래로부터 위를 향하여 커트합니다 이때 젖꼭지 부위나 생식기가 닫히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등에서 다리 주위까지는 털의 결의 방향에 따라 자연스럽게 커트합니다 털이 난 역방향으로 커트하되 애완견이 움직이지 않도록 입을 붙잡고 커트합니다 일반인도 사용하기 쉬운 이발기가 이게 사람도 쓸 수 있다는거야? 아니면 사람이 개한테 쓰는데 전문 미용사가 아니어도 쓸 수 있다는거야? 후원 감사합니다 일반인 나도 깎을 수 있는 용이면 사게 이뻐서 완전 밀어버렸네 여기 강아지 좀 우울해 보인다 후원 감사합니다 어쩐지 개가 왜 있나 했네 애견용품 여긴 안 써있잖아 아우씨 여긴 있네 애견 바리깡 보거스인데 비싼거 보자 아 후원 감사합니다 보거스도 비싼거 있네 근데 이거 생긴게 왜 이래? 개무섭게 생겼어 이것도 개지 이것도 개지 여기도 있네 커트합니다 이발기 좀 그만 쳐 봐주시면 안돼요? 아니 클리퍼로 검색하라며 또 제발 클리퍼로 검색하라며 면도기로 하면 또 수염 트리머로 하면은 또 클리퍼로 제발 검색하라 그러고 뭐 뭐를 해요 그러면 수염 트리머로 가 다시 또 수염 트리머로 갑니다 이제 클리퍼 제발 하지 말라고 하세요 근데 면도기로 가면 또 이런건데 봐봐 이건 면도기야 장미로 해 장미 클리퍼야 소원 감사합니다 소원 감사합니다 장미 로고보다 이게 멋있어 이게 이 디자인 이 정직한 디자인의 간지야 근데 이거 어차피 3mm가 있잖아 그럼 수염도 할 수 있다는 거잖아 2mm, 4mm 나 4mm면 되거든 저거 있는데 저걸로 수염 관리 못한대 감사합니다 정확하게 뭘 검색할지 모르겠어 수염, 클리퍼 어? 헤어, 수염 어? 내구도도 중요합니다 5만원대라서 그렇습니다 오, 이거 봐 이거 뭐야? 뭐야 이게? 이게 왜 달려있어? 이게 옆에? 마이크 같은 거? 그냥 띠인데? 띠가 왜 달려있어? 블루클럽 시조 한번 읊어주세요 블루클럽 읽어드려요? 블루클럽 시조 뭐 내가 15년 전에 싸이월드에서 발견한 블루클럽 시조 있지 어디있더라? 그 당시에 내가 싸이월드에다 저장했었는데 없네? 찾아보니까 블루클럽 가지마오 2005년에 있네요 2005년 7월에 올라온 거 있네요 웃대펌 치 한편 제목 블루클럽 가지마오 아, 후원 감사합니다 좀 이따 보겠습니다 블루클럽 가지마오 피해자가 속출하오 샤기컷을 원했는데 허두컷이 웬 말이요 구레나루 깎지 말라 수천번을 말했거늘 흔적조차 제거하고 왁스까지 발라주네 왁스까지 발라주네 5대5로 갈라주니 영락없는 거두머리 시바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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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루클럽 가지마오 머리스타일 졸라구려 싱하형이 머리하다 10초 안에 도망가네 소문이 난 허두머리 말 그대로 남성해요 남성미가 물씬 물씬 이게 이런 옛날에 우리 또 선조들이 이런 어떤 시저도 만들고 이게 인기 컨텐츠였어요 옛날에 한번 읽었었죠 이때 이게 엄청 싸이월드에서 유행이었었거든 싱하형하고 블루클럽하고 뭐야 이거 했는데 안 가지는데요 필립스 바비언 고양이 털 깎아보니까 좋더라구요 사람형도 있어요 이거 나오는데요 근데 어떻게 내가 이걸 찾는 걸 어떻게 알고 이걸 했지 바비언 이거 딱 내가 필요한 거잖아 아 이발기네 없어 여기서 찾아 다시 수염 클리퍼 수염 클리퍼 머리를 수집 수염 클리퍼 수염 클리퍼 수염 클리퍼 빠짐 수염 클리퍼 Myers 뭐야? 전에 샀던 걸 누가 알려줘가지고 그냥 그걸로 바로 샀어요 안 비교해보고 머리를 왜 수집해? 와 이거 멋있지 않아요? 왜 이렇게 많이 있지? 브라운 올인원 트리머 중국말이? 브라운 올인원 트리머 필립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이거 아니야 어? 어? 이게 비싸? 이거 뭐야? 한놈만 걸 열어야? 뭐야 이거? 이거 가격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 필립스 헤어 클리퍼라고 하면 나와요 필립스 헤어 클리퍼 우와 생긴거 봐 기분 나쁘게 생겼어 어? 멋있는데? 이거 어때? 해외배송은 걸으세요 반품도 못해요 나 어차피 반품 안하는데 필립스 헤어 클리퍼 근데 헤어를 안쓸건데 헤어 보면 안되요 하네요 브라운 올인 트리머 올인원 해외인데 다 어디있다 이거야? 오 아 이상하게 이건 컴퓨터 제품 같고 이렇게 좀 그거지? 어? 그죠? 컴퓨터 같고 되게 이상하게 너무 깔끔하게 만드니까 딱 내가 필요한 것만 깔끔하게 있으니까 별로 사기가 싫네 아 수원 감사합니다 나 아까 그게 좋았던 것 같아 왈 근데 왜 수염하고 이발기용하고 왜 달라요? 템만 똑같으면 되는 거 아니야? 모질이 다르다고? 아니 기계가 뭐 그냥 자르는 건데 모질하고 뭔 상관이야 아니 이발기가 사람 머리숱이 더 빡빡하니까 더 그 성능이 좋아하잖아 이발기는 커서 미세하게 못한대 헤드가 작아야? 아닌데 이렇게 해도 되는데 어 이거 아 근데 해외야 다 어? 해외 아닌 것 브라운 9 좋아 보입니다 결국 맨 처음에 시리즈 9네 바디트리머 또 또 면도기 광고 받으려고 네이버 페이도 돼 근데 아까 그거거든 맨 처음으로 돌아왔거든 국내 수요가 없대 이거를 헤두를 갈아끼려는 거 아니야 그치 헤두 또 뵙네 이건 헤두로 갈을 깨는 게 아닌데 이발기는 면적 자체가 넓어서 턱이나 곡선 깎기가 힘든 이것도 탭이 있어요? 탭이 없는데요 비싼 이발기는 충전기 잃어버리니까 그냥 3000원짜리 다이소 바리깡 사시죠 연도기 아니 크리머 수염 트리머 그리고 클리퍼 수염 클리퍼 그리고 해외가 아닌 거 찾기가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면도기랑 클리퍼랑 이 차이를 자꾸 왔다 갔다 하게 해 이게 내 잘못입니까? 어딨어? 검색 설정 옵션 어딨어? 이거? 어디 안 보여 카테고리? 근데 여기서 빼는 게 없어 후원 감사합니다 상품 타입 전체 상품 타입 없는데? 화면 정중앙 아 여기야 아 아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쓰는 거 그냥 토너 인데요 안 나오네 후원 감사합니다 이걸 정해야겠어 이건 내가 정해야 돼 그쵸? 면도기로 검색하면 안 돼 후원 감사합니다 해외직구 제외로 하고 대머리 헤어커팅 머신 이걸로 갑시다 야 이거다 어? 원래 8만원짜리 4만원다 이거네 네이버 페이도 돼 가입 안 해도 돼 아 후원 감사합니다 아 제휘 지난날 아저씨 새측에서 JYP 샀던 놈입니다 그동안 힘들어서 방송 안 들었어요 까불어 나보다 더 비싸게 살려고 사면서 내가 먼저 사버렸다고 약올렸었거든 그러니까 4만원에 샀지 저 아저씨는 지금 3만 2천원인데 어 이거 어때 어? 멀티 이발기 근데 이발기야 이발기라고 써있잖아 채팅창 개거품 물어 이발기를 왜 사냐고 후원 후원 감사합니다 근데 수염 전용이 없어 검색을 해도 안 나와 이게 짱이라고 제품명을 추천을 받아서 검색하면 또 면도기가 나와 어 어? 어어? 이발기 이게 짱이래 그러면 또 뭐라고 하는지 알아 이발기를 왜 사냐 그러면 또 제품 추천에 들어와 제품을 검색하면 이발기를 왜 사냐 너무 감사합니다 수염용 트리머입니다 이게 또 검색해 검색하면 검색하면 아 수염 정리기 나왔어 해외도 아니야 어? 네이버 페이가 돼 수염이야 수염 정리기야 이발기도 되지만 18,000원 자 배송에 신경 써달래 실수가 있었다면 문자라도 남겨주시는 게 온라인상 서로 간에 배려가 아닌가요? 잘못 보냈나봐 적당한 가격의 트리머래요 이게 나 왜 이렇게 불안하지? 14,000원인데 적당한 가격의 트리머래 공포스러워 이게 군대 시절 이발기보다 좋다고 느껴지네요 거기는 개똥 쓰레기 머리 씹는 게 장난이 아니었는데 적어도 그때 이발기보단 이런 단어들이 불안하게 적어도 뭐뭐보단 적당한 가격에 어쩌지 어쩌고 건전지만 넣고 작동 좀 번거롭네요 제가 돈이 얼마 없어서 이 가격에 구한 거에 만족합니다 이런 거 아 후원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는 그 추천해 주신 포기 이건 장미야 내가 봤을 때 장미입니다 진짜 이거야 아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맞다 CL7000이다 내가 봤을 때 가격이 왜 이렇게 천차만별이야? 이거 왜 이렇게 싸? 이거야 간지야 디자인이 특히 이거 이 색깔 이거 말고 대가리가 크긴 해 그죠? 하의 사용법 하의는 빡빡깎기 치켜깎기 한 번에 많은 머리카락을 깎을 때 사용 로우 가장자리 깎기 목덜미 귀미털 귀 주변 깎기 솜털 깎기 다듬질 할 때 사용 로우로 해서 면도하면 되지 않을까? 머리 길이에 따라 SL로 바꾸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다이아몬드 코팅날 채택으로 영구적인 수명과 최고의 절삭력을 사랑합니다 다이아몬드가 입혀져 있대 오일을 주유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삐쉬워뚜 오일 아 이렇게 오일을 집어넣어서 충전 단자 아답터 3mm 6mm 아 이거 맞는 것 같은데 나는 아 후원 감사합니다 근데 내가 쓰던 거 뭔지 어떻게 알아? 어? 이거야 근데 이거 어떻게 알아? 내 거 도로코 영상이 자기가 보여줬대 보자마자 안다고? 모델을? 후원 감사합니다 그냥 이거 사라고요? 이거 비싸다 나 이거 썼거든 지금 쓰고 있거든 JP616 어떻게 알았지? 이게 애견이잖아 한국에서 단종돼서 비싸대 AS센터에 문의해보세요 오 아 근데 내가 봤을 때 장미야 장미가 맞아 근데 여기 뒤에 핑크를 넣을까 안 넣을까가 고민인 거지 CL7000KS 다 CL7000KS인데 이게 분홍색이 있는 게 있고 아닌 게 있네 뭐지 관진하지 않아? 디자인이 후원 감사합니다 보거스? 어? 이것도 멋있는데? 토끼? 집에 있는 바리깡으로 뒤통수 정리할 땐 아프다고 하더니 토끼 바리깡은 안 아파서 좋대요 멋있잖아 너 대가리가 좀 넓다 요거랑 요거랑 요거 장미 대 토끼 장미는 절삭력이 뛰어난 후원 감사합니다 앤디스 슬림라인 좋습니다 이제 추천 안 받습니다 여기서 고릅니다 장미냐 장미냐 보거스냐 후원 감사합니다 어느 정도지? 깔끔하게 되지는 않아요 밀어버렸네 생각보다 소리가 커요 이것도 대가리가 커 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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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에 사용하던 제품 재구매하는 거임 이걸로 하겠습니다 장미가 땡겨 어 뭐 내셔널? 리뷰 많은 순으로 찾아서 구매하세요 제발 좀 붙이지마 건비야님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내 마음대로 사면은 내 마음대로 산다고 뭐라고 하고 이거 하면은 왔다갔다 해서 살 마음이 없다 그러고 그럼 방송으로 하지 마세요 아니 그러니까 방향성은 제시를 해줘야지 어? 얘기 들으면 듣는대로 살 생각 없다고 그러고 고르면은 지 X대로 산다고 그러고 후원 감사합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거 결제 좀 할게요 그리고 이거 써보고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게 되는지 괜찮은지 괜찮은지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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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는 방송 끄고 사야겠다 벌써 1시 50분이 됐습니다 1시 30분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늦어서 죄송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쉬고 마이크 세팅하고 저녁에 이참수님 채널에서 회식 방송하고 거기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안녕 쉽고 편한 격리 업무 격리나라 쉽고 편한hydro 어떻게 되세요? fta